1월 미 소비자 물가가 전달보다는 0.3% 올랐으나 전년보다는 3.1%로 추가 진정됐습니다. 미국민들의 체감 물가는 전체 물가 인상률 3%보다 최소 2배, 최대 10배나 더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구매 비용과 함께 유지비가 크게 올라 유지비가 구매 가격의 40%를 넘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빨라야 6월이나 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의 추가 군사 지원하는 법안이 상원에서는 승인됐으나 하원에서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2024년 새해 첫 1월에 CPI 소비자 물가는 전달보다는 예상보다 많은 0.3% 올랐으나 전년보다는 3.1%로 추가 진정됐습니다. 1월의 소비자 물가에서는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렌트비 등 주거비가 많이 올랐고 식품 가격도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물가가 2024년 새해 들어서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두 가지 물가지수 가운데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는 1월에 전달보다 0.3% 올랐고 전년도보다는 3.1% 인상된 수준으로 연방노동부가 13일 발표했습니다. 1월에 CPI 소비자 물가가 전달보다 0.3% 오른 것은 11월과 12월이나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 0.2% 상승보다 많이 인상된 겁니다. 반면 연률로 3.1%를 기록한 것은 12월에 3.4%에서 추가로 진정된 겁니다. 식품 가격은 전년보다 2.6% 오른 반면 에너지 가격은 4.6% 하락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소비자 물가는 1월에 전달보다 0.4%로 더 많이 올랐으나 전년 대비 3.9%로 같게 나왔습니다. 미국민들이 체감하는 주요 소비자 물가를 보면 식품 가격 가운데 외식의 경우 전달보다 0.5% 올라 전년보다는 5.1%나 비싼 수준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휘발유 값은 전달보다 3.3% 떨어지면서 전년보다는 6.4%나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새 차는 전달에 비하면 가격 변동이 없었고 전년보다는 0.7% 오른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 중고차는 전달보다 3.4%, 전년보다는 3.5%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렌트비는 전달보다 0.4% 올라 전년보다는 6.1% 인상된 수준을 보였습니다. 자동차 수리비는 전달보다 0.8% 오르면서 전년보다 6.5%나 비싼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료는 전달보다 1.4%나 더 오르면서 전년보다는 무려 20.6%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료는 전달보다 1.4% 올랐으나 전년에 비하면 6.4% 내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아직도 3%대에 머물고 있는 데다가 미국민들이 체감하는 주요 물가는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3월과 5월은 물 건너가고 빨라야 6월로 더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다음 회의인 3월 20일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했고 다른 연준 멤버들은 물가가 다시 흔들릴 위험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올 하반기 금리 인하 시작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민들이 거의 매일 사야 하는 식료품들의 장바구니 물가와 렌트비, 자동차 보험 등 체감 물가는 전체 물가 인상률 3%보다 최소 2배, 최대 10배나 더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당국이 물가 진정을 발표해도 미국민들은 거의 체감하지 못해 고물가, 고금리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매달 2번 두 가지 물가 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나 미국민 다수는 물가 진정을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전체 물가 지수는 분명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민들이 거의 매일 구입해야 하는 식료품 가격은 여전히 오르고 있고 렌트비, 자동차 보험료를 비롯한 각종 비용은 천정부지로 급등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새해 첫 1월에 CPI 소비자 물가는 전년보다 3.1% 상승으로 12월에 3.4%에서 추가 진정됐습니다. 그러나 식품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나 매달 내고 있는 각종 비용의 체감 물가는 전체 평균보다 최소 2배, 최대 10배나 급등해 있는 것으로 CNBC가 보도했습니다. 1월 중에 식품 가운데 주스 등 음료수는 전년보다 무려 29%나 급등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조리 안 된 쇠고기 스테이크도 전년보다 10.7%나 비쌌으며 베이비 식품은 8.7% 올라 있습니다. 설탕은 7.2%, 빵과 제과류는 5.1%, 밴딩머신에 있는 식료품은 전년에 비해 10.6%나 비싼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식품 가격은 전년보다 2.6% 오른 것으로 연방노동부는 발표했으나 품목별로 보면 그 평균보다 최소 2배, 최대 10배는 더 올라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매달 내야 하는 각종 생활비도 전체 평균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급등해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 가운데 렌트비는 전년보다 6.1%나 올라있어 전체 평균보다 2배 더 인상돼 있습니다. 자녀 레슨비는 6.2% 비싸졌고 보육비는 7.4%, 노인 서비스 비용은 6.7% 올라 있습니다. 세금보고 서비스비는 11.2% 올랐고 애완동모를 위한 수의사 의료비는 9.6% 인상돼 있습니다. 처방업 시사는 일반 의약품 가격도 전년보다 9.2% 비싸며 통원 치료비는 8.3% 올랐습니다. 자동차 수리비는 전년보다 7.9% 올라 있고 3년 연속 20% 이상씩 급등한 자동차 보험료는 1월에도 전년보다 20.6%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수의 미국민들은 한 번 올라간 물가가 실제로는 쉽사리 떨어지지 않고 있는 데다가 소득이나 저축이 늘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수밖에 없고 높은 이자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빚만 늘어나는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실제 체감하고 있는 물가는 이처럼 여전히 올라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 구매 가격은 그 급등세가 가파릅니다. 게다가 유지비까지 올라 자동차 유지비가 구매 가격의 40%를 넘고 있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겪어야 하는 기술의 발전 과정과 자동차 세대 교체 때문이기도 하다는데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향상이 필요한 기술비와 유지비까지 자신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공공교통은 미흡해 자동차는 삶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 옵션입니다. 그러나 차량을 구입하는데도 유지하는데도 점점 힘들어져 고통받는 서민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구매 가격이 비싸진 것에 더해 매년 5% 내외로 오르던 자동차 수리비는 2022년에는 약 10%까지 급등했고 22년 이후 6.5% 더 올랐습니다. 또한 보험 청구 비용이 계속 증가해 보험료도 급등하고 있다고 고속도로 안전보험연구소 선임 부사장은 밝혔습니다. 차량 구입비 증가는 원자재의 상승과 더불어 각종 안전기술 향상과 자동차에 탑재되는 컴퓨터 등의 사양 향상, 첨단 부품 추가 등이 원인입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 대비 자동차 부품 원가는 2022년에 10% 상승했고 이후 17%까지 상승되어 왔습니다. 구입 가격의 상향은 보험 금액의 상향과도 직결됩니다. 보증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연비 향상을 위해 가벼운 차량 기술이 연구되면서 알루미늄과 같은 경량 소재가 인기를 끌 것 같지만 고속도로 안전보험연구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1985년보다 2022년의 차량 무게는 33% 더 무거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저속에서의 사고는 안전기술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고속주행이 가능한 도로에서의 사고는 더 크고 끔찍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특히 무거운 차와 덜 무거운 차가 부딪혔을 때의 결과는 더 안 좋습니다. 엔진에 두 개의 터보 차저가 부착된 차량이 늘어나 과속이 쉬워져 더 무겁고 더 빠르게 달리는 차량이 더 큰 사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각 청구에서 지급액이 많아질수록 차 가격이 비싸져 보증해야 될 가격이 높아질수록 각 보험 가입자들의 전체적인 보험 금액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차 자체의 수리비도 10년 전에 비해 굴러다니는 컴퓨터 네트워크나 다름없어지면서 센서와 장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새로운 자동차 제조 방법으로 부품 수는 적어졌지만 자동차는 더 커지고 부품 교체 시 비용이 더 늘어났습니다. 정비업체는 10년 전과 동일한 사고를 당했다고 가정하면 지금은 센서를 추가로 더 많이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컴퓨터와 한 몸이 되어가는 것 같은 차량을 수리하기 위한 기술자 부족 코비드 기간을 거치며 겪게 된 메케닉의 임금 인상 기술자들의 부족과 이직 등으로 자동차 수리비도 크게 뛰어오른 상황입니다. 지난 100년간 유지해왔던 휘발유 내연기관에서 전기로 기계에서 디지털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시기인 만큼 자동차 구매 시 유지하는 비용이 자동차 구매 비용의 40%가 넘게 드는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소비자들의 불편을 개선해줄 혁신적인 기술 발전이 먼저일지 차량 판매의 저조로 자동차 업체들이 필사적으로 비용 절감의 방법을 찾는 게 먼저일지 소비자들의 불편이 점차 누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빨라야 6월 12일에나 가능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다시 흔들릴 위험이 남아있어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하 시작을 다소 늦추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명태 기자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는 올 상반기는 어려워지고 빨라야 6월 12일이나 7월 31일이 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해 첫 CPI 소비자물가가 전달보다는 예상보다 많은 0.3%나 오른 반면에 전년보다는 3.1%로 추가 진정되는 혼주세를 보이자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시작 시기가 더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는 3월 20일은 물 건너갔고 5월 1일에도 가능성이 급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번 회의인 6월 12일에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추이를 추적하고 있는 CM리그룹의 투자자들은 1월 CPI 소비자물가지수가 나오자 3월 20일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3.5%까지 올려잡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어 5월에도 동결 가능성이 61.8%로 인하 가능성 36%를 압도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3월이나 시작을 밀어붙여오다가 제롬파벌 연준의장이 3월 가능성을 공개일축하자 5월로 늦췄다가 다른 연준 멤버들이 올 하반기를 언급하자 5월 가능성도 크게 낮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CM리 투자자들은 아직 6월 12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을 52.1%로 금리 동결 21% 대폭 인하 25.3%보다 가장 높게 잡고 있습니다. 7월 31일에는 연속 인하에 기준금리를 4.75 내지 5%로 내릴 가능성을 43.6%로 첫 인하 시작 30.6%보다 높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금리 정책 변화 요구보다는 신중하게 움직여와 6월 12일에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될지도 확실치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롬파월 연준의장은 최근 CBS 방송의 60분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준은 이제 기준금리를 언제부터 인하하기 시작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히고 인하 타이밍을 집중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그러나 최근에 견고한 경제 성장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혀 3월은 물론 조기 인하는 없을 것으로 거듭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고금리를 너무 오래 끌고 가면 경기 둔화의 위험이 있고 너무 일찍 내리기 시작하면 물가가 다시 2%를 훨씬 웃돌 위험이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에서 쉽고도 간단하고 분명한 길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전방준비대도는 다만 올 한해 0.25포인트씩 3번 모두 0.75포인트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601억 달러, 이스라엘에 141억 달러, 인도 지원 91억 달러 등 953억 달러를 지원하는 추가 군사지원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마라톤 심리와 표결 끝에 초당적으로 승인됐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하원에서는 국경안보 강화가 우선이라며 상원안을 그대로 승인하지 않는 대신 독재안을 추진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끌어온 미국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군지원 패키지가 마침내 연방 상원의 문턱을 넘어섰으나 더 높은 하원장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연방 상원은 953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지원안을 놓고 월요일 밤 내내 격론을 벌인 끝에 날짜를 넘겨 13일 찬성 70대 반대 29라는 초당적, 압도적 지지로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에다가 공화당 상원의원 22명이 가세해 초당적 지지로 승인했습니다. 공화당의 랜드폴 상원의원 등은 국토안전 강화 조치는 제외하고 언제까지 외국에 군사지원하려는 것이냐며 필리버스터까지 걸었으나 공화당 온건파 상원의원들이 대거 나서는 바람에 초당적으로 가결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승인된 미국의 추가 전비지원안은 내년 9월 30일까지 953억 달러를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크라이나에게 601억 달러를 추가 제공하게 돼 지금까지의 총 지원액을 1,700억 달러로 늘리게 됩니다. 601억 달러 중에서 200억 달러는 이미 제공한 무기나 탄약의 재고분을 다시 채우는 데 쓰이고 138억 달러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무기와 탄약을 사는 데 쓰도록 지정했습니다. 하마스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141억 달러를 제공해 미사일 방어망인 아이언돈 보강과 요격미사일 확충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 91억 5천만 달러는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지역인 가자와 웨스트뱅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구호물자를 제공하는 데 쓰입니다. 연방상원은 당초 강경한 국경과 난민 정책을 담은 초당파들의 합의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초당적 지지가 어려워져 국경 안전 조치를 제외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군 지원에만 따로 떼내어 가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연방하원은 연방상원안을 그대로 최종 가결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미국에게는 우선시해야 하는 국경 안전, 난민 통제 조치를 빼고 대외 전비 지원부터 승인할 수는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연방상원에서 통과된 953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안을 아예 다루지 않고 국경 안전 강화를 포함하는 독자안을 다룰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원의장 직권이 아닌 과반의 의원들의 요구로 하원 본회의에 상정하는 디스타지 페티션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 212명 전원에 공화당 6명이 가세하면 과반인 218명의 지지로 디스찰지 페티션 제도를 통해 연방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연방하원 본회의에서도 최종 가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